도내 현안과 이슈를 심도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보유한 강원도 곳곳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훼손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논란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시간 풍력발전 건설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 중인 양양의 사례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의 황영주 강원일보 국장님, 안현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먼저 양양풍력발전시설이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백두대관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경북, 전북, 전남 등지에서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됐거나 지금 조성 중인데 현재 조성 중인 풍력단지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양양 같은 경우는 한국동서발전과 코오롱글로벌이 양양풍력발전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현북면, 현남면 하월천리 그리고 상월천리와 현북의 어성전지 1원에 8만한 800평방미터 규모의 면적에 3MW에서 4MW 사이에 12기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모두 4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1km 이내에는 마을이 위치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를 하고요. 또 벌목으로 광범위하게 산림이 훼손된 능선부 위주의 발전기를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동식물과 대기질, 수질, 토지 오염, 소음, 진동 등 이런 환경 훼손에 대한 환경 유해 요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발전단지에 필요한 인력 중에 50%를 지역 주민들을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발전단지의 5km 이내에 마을의 지원을 수익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지금 발전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양양풍력발전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좀 지역민간 갈등에 부딪혔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루빨리 진행하자는 측이 있고 또 사업을 당장 처리하라는 쪽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들고 온도차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런 부분은 풍력발전시설의 특수성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풍력발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바람에 의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에너지로 바꿀 때 있어서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그리고 날개 크기가 클수록 전기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날개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곳을 위주로 해서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든지 또 대형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또 이제 유난류를 주입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빛처럼 떨어지는 비산유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이런 그리고 돌아갈 때 발생되는 또 이렇게 저주파 소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양봉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런 저주파 소음 때문에 벌들이 꿀을 생산하는 데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 주민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어쨌든 이런 발전시설에서 들어올 때 주민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혹은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해서 이런 좀 낙후된 이런 지역의 경제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들이 서로 부딪혀서 좀 서로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지역민이 갈등한 사례를 대해서 양쪽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가개선 지자체에서 좀 편법을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양양군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을 그럼 계속해서 좀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일단 양양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산림청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양양 부유림관리소가 양양풍력주식회사가 신청한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또 일부 사업지는 조림지로 편입되어 있다는 그 사항에 따라 지적에 따라서 불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불협의 통보를 했다는 것은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양양풍력은 이런 불협의 내용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업이 산업자원부 정기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또 실질적인 행위는 양양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양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이고 산업자원부로서는 당연히 허가를 해줄 거고요. 양양군에서는 피해 상황, 환경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더 확인을 해보고 또 산림청의 산지허가 의지, 또 도의 도시계심의 결과에 따라서 양양군은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한 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고성군, 양양군의회를 방문해서 군의회 차원에서 풍력단지 발전을 막아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양양 같은 경우는 송의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의단지 피해가 불보도 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7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도 과도한 산림훼손과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불가능처리를 내렸음에도 지자체가 양양군이 편법으로 도로 사용 이런 걸 해주고 있다고 주민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양군의 입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민의 갈등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대규모 사업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득과 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호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런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른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득이라고 한다고 하면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한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 비춰보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보통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낙후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큰 또 그런 것이 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러한 어떤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에게 공동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어떤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적 이점 외에도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발전소가 설립되어 있는 모습 자체가 이국적인 어떤 정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실은 대부분 실을 본다고 하면 대부분 자연관관이 훼손된다고 하는 부분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하는 부분 또 소음과 저주파 문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주민들이나 어떤 양봉업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듣과 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전보다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 생산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그런 기본 확고한 방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도 산업자원부의 정기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풍력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풍력발전 당연히 착한 에너지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착한 에너지라는 것을 부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산림훼손 또 소음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풍력발전단지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은 반드시 전제된 하에 풍력발전단지가 개발이 되고 조성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동네가 회사에서 동네에서 자금 같은 걸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 자금이 얼마든지 간에 나중에는 결국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매일 만나는 주민들이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손실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환경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연구를 통해서 최소화하고 풍력단지발전이 친환경에너지임은 확신한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훼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지역민들 대부분이 경관훼손이나 산림파괴 등의 이유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림청에서도 양양풍력발전시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렇게 제동이 걸리면 앞으로 사업은 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런 전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어떤 기술 발전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허가권이 있고요. 규모가 올라가게 되면 도시개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 보면 양양풍력주식회사가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산림청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진입도로를 즉시 사용할 수 없고 일부 사업지는 또 조림지로 편입됐다. 이런 이유로 부결 의견을 도시개혁위원회에 제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양양군수도 산림청 의견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산림청에서 제동을 건 부분을 보면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업지가 조림지로 편입되었다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지를 일부 변경한다든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일부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허가를 받는다든지 하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산지화과 협의 결과와 강원도 도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찬반 여론을 어떻게 조화롭게 화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바람이나 태양, 빛, 해양자원 등과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강원도에 위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발전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을 모두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설치가 됐고 조성이 됐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기존의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들이 노출이 된 거죠. 그 노출된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환경훼손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은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만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좁은 면적에서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산능성을 파헤쳐야 되고 거기에 시멘트 이런 구조물을 세워야 되고 말뚝을 박아야 되고 또 날개로 인한 그늘지고 조류 피해, 소음, 저주파 이런 피해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연구,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 정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한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산자부해서나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을 해야 되고 양양 만월산 같은 경우는 천년고철 명주사가 있고요. 또 정족산 같은 경우도 양양의 진산으로 알려져서 3.1운동 했던 그런 애국지사들을 배출한 진산으로 유명해서 일제시대 때 쇠말뚝을 박았던 일본이 쇠말뚝을 박는 그런 만행을 재밌렸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쇠말뚝이 사그러들 그런 시점에 또 다른 쇠말뚝이 풍력발전이라는 쇠말뚝이 박어져야 한다는 현실에 지역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차 강조하지만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 수용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명심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설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어떤 화석자원 고갈이라든지 원자력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보면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태양광하는 이런 신재생 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최근에는 보면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이런 그런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그러니까 소규모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발전소를 건립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대형화해서 이걸 산에 설치하는 부분들로 지금은 채워져 나가고 있지만 그것들을 좀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바닷가라든지 혹은 해상 풍력발전을 좀 도입하는 방식으로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산을 파헤치고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발전, 태양광 패널들을 심음으로써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인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위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경관들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어떤 자연경관의 파괴는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국장님은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안 변호사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제 그 육상풍력단지보다는 해상풍력단지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도 이제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우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초, 어군, 말뚝으로 이제 바다에 박음으로써 그 부근에 이제 새로운 어군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어민들이 또 반대에 의해서 일부 지역에 지금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어장 피해를 본다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또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 그리고 풍력단지, 육상풍력단지도 소음을 적게 할 수 있는 날개, 발전기 개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한다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게 풍력단지로 보고 또 일단 양양풍력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정기위원회가 일단 허가는 했지만 개별 협의권 등은 양양군이 지고 있기 때문에 양양군이 미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설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눈치를 보거나 도시개발 계획에 따르겠다는 등 한 발 뺀 모습, 산림장의 개발 여비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한 발 뺀 모습보다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양양군이 나서서 설치 이후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영주 강원일보 국장님과 안연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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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